안녕하세요 YGEO 클럽 팜섬입니다 오늘 배울 카운터 히트 기술은요 첫번째 처음으로 그라인드 기술이 카운터 히트에 등장했습니다 멜트다운 그라인드라는 기술인데요 팔을 이용해서 그라인드라는 기술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5마운트에서 샤라라 네 이렇게 해서 트라피쉬까지 걸어주시면 기술 완성이시구요 어떻게 하는지 값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멜트다운 기술을 할 때처럼 1.5마운트를 해주시구요 왼쪽 손을 놓고 다이스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서 YGEO를 살짝 위로 띄워주시는 거에요 그래서 YGEO를 살짝 위로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럼 이제 YGEO가 이렇게 떴을 때 손을 이렇게 갖다 대셔서 YGEO가 이렇게 팔 위로 미끄러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1.5마운트에서요 1.5마운트에서요 놓고 멜트다운 하는 것처럼 띄워서 팔에다가 놓아주시고 이쪽 손으로 오른쪽 손으로 다이스 줄이나 다이스를 잡아주시면 기술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 저러라! 여기까지 멜트다운 그라인드 기술이었구요 카운트 8 첫 번째 그라인드 기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GEO 클럽 황섭이었구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